저는 이제 레슨 생이라는 표현보다 레슨 회원님들이라고 하거든요. 레슨 회원님들한테 진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고 꼭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본기 연습. 기본기 연습이라고 하면 사실 근데 보통 우리가 루디먼츠라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계속 꾸준히 하는 연습 세 가지 싱글, 더블, 파라디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이걸 가장 많이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속도 같은 경우도 너무 빠른 속도 말고 느린 속도 대신에 그니까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몸에 힘 빼고 하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형님이라고 아니 그냥 회원씨라고 회원씨라고 회원씨도 아시겠지만 유튜브 가지고 이렇게 영상 시청하면서 아 이거 한번 오늘 이거 한번 연습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진짜 한계가 있어요. 그쵸. 반드시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꼭 레슨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연습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게 있으면 굳이 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교회나 주변의 선배나 뭐 드럼을 칠 줄 아는 사람들한테서 지금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 필요한데 일단 아무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루디 몬츠 싱글 더블 파라디드 세 가지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드럼이란 악기를 내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연습을 하는 걸 테니까 세트 연습도 해야 되는데 세트 연습에서도 그냥 리듬 연습만 엄청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혜곤씨 책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저는 못 봤는데 제 주변에 아는 동생들 학원 출강 나가는 동생들이 이 책을 다 이걸 써요. 아 진짜요? 이 책을 쓰면서 이걸로 되게 잘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이제 저걸 사서 보지는 않았고 이제 책방에 이제 서점에서 한번 봤는데 앞쪽에 봤을 때 아 네네네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었던 거죠. 아 네네네 자세나 이제 이런 부분도 사진이랑 같이 설명이 됐던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어 이제 그래서 세트에 앉았을 때 리듬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리듬 연습할 때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세 자세? 네 자세라고 하면 뭐 이제 뭐 모션 이런 것도 있지만 모션 말고 혹시 뭐 문화센터나 이제 문화원 이런 데 단위에 일단 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 많죠. 많죠. 네. 저도 좀 되게 많이 있으신데 좀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드럼 세트에 앉았을 때 어떻게 앉아서 치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 자세인지를 모르신 채로 그냥 드럼만 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를 들면 뭐 세트와 내가 앉은 의자 드럼 의자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리인 건지 이제 뭐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적당한 건지 이런 걸 전혀 모르시니까 되게 재밌는 포즈로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일단 정리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레슨을 받아라. 그렇죠. 레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걸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그러니까 꾸준히 레슨 받는 게 사실 제일 좋지만 꾸준히 레슨 받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잠깐 잠깐씩 한 번씩이라도 타임레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도 받으면서 본인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하면 맞아요. 아무리 취미지만 좀 좋아지지 않을까 타임레슨 네. 그렇게 단기 레슨으로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레슨을 받으시는 학생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잠깐 배웠다가 나가기가 약간 미안한 느낌이라든가 아 본인이 본인이 이제 철새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 아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레슨을 받을 때 굳이 장기가 아니더라도 선생님 저는 오랫동안 배우기는 좀 어렵지만 잠깐 잠깐 이렇게 올 환경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받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가면 넌 이제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뼈를 묻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부담감이 좀 있지 않나 네. 이 부분이 혹시 이제 레슨 문의를 하고 상담을 처음에 하잖아요.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대략 배울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맞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처음에 여쭤보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저는 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한 이 정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실력은 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플랜이 초반에 나오면 본인도 좀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등록을 했을 때 네. 수업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으로 수업 진행 근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게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로 하고 있다보니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처음에 제시를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제시를 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어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죠. 네. 근데 그 부분이 꾸준히만 잘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고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드럼을 얼마 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배웠는지 드럼 친 지 얼마나 됐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별로 정확한 질문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드럼 앞에서 얼마만큼의 오랜 기간을 앉아 있었느냐보다 내가 드럼 연습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념이 우리가 자동차 탈 때도 엔진오일을 갈 때 5년에 한 번씩 간다 2년에 한 번씩 간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키로 수로 가야 알잖아요. 저는 그거랑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 시간을 저는 이제 보통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대부분이 교회에서 차장팀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200시간을 기준으로 200시간? 네. 200시간. 200시간이 내가 드럼 세트 앞에서 연습하는 시간 네네. 그러니까 이건 레슨 시간이 아니고 철저히 혼자서 연습을 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시를 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정한 기준이긴 한데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1시간 하루 연습을 한다고 1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드럼 이렇게 합주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준비 기간이 한 4년 정도가 나와요. 1년에 52주니까 그게 200시간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200시간. 1년 52주니까 하루에 1시간씩 했을 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4년이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을 연습을 한다. 그러면 절반이 되는 거죠. 2년이 걸리겠죠. 2년이 걸리는 거죠. 그 만큼 사실은 이게 드럼 세트에 앉아서 다른 악기들이랑 합주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부분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준 자체가 뭐 제시해주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한 드럼을 한 달 한 달만 하면 세트에 앉을 수 있겠지 합주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도 있지만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럼을 그래도 좀 제대로 치고 싶어서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200시간은 확실히 괜찮을 거 같네요. 네. 딱 적당한 거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연습을 200시간 해라. 그렇죠. 본인의 연습시간. 괜찮다. 그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제시를 해주네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어느 지점에 도달을 할 때도 목적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딱 정해놓으면 내가 거기에 좀 더 가는 데 있어서 지치거나 이제 이러더라도 맞아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레슨을 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봤고 그러면서 저만의 제가 만든 그런 기준이에요. 하나의 기준인 건데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취미 하시는 분들 뭐 전공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왔는지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은 체르님 몇 번 다이앤 몇 번 있잖아요. 기준이 딱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게 꼭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기준이 있는데 실음음악은 항상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시간으로 연습 시간으로 그렇게 해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지침이 될 것 같긴 하나의 기준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연습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약간 모르겠어요. 저희 저한테 오시는 회원님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지만은 다른 분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싱글, 더블, 파라디들, 루디먼츠 연습을 하는 부분을 드럼 처음, 맨 처음에 딱 시작을 했을 때 드럼 세트에 들어가기 전에 딱 졸업을 하는 약간 그런 과정? 그러고 나서 이제 세트 들어가면 이건 이제 안 해도 되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드럼 패드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뭐예요? 저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걸 패드 연습을 하면서 루디먼츠 연습 두 공기를 다지고 세트 연습을 들어가도 이걸 하다가 뭔가 한계가 느껴지고 그럴 땐 저는 다시 여기로 돌아오거든요. 루디먼트로 루디먼트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했을 때보단 좀 더 나은 상태이기는 해요. 좀 더 발전된 상태이기는 한데 이 과정이 계속 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한 번 딱 끝내버리면은 그냥 그 이후부터는 계속 세트해서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살짝만 바꿔서 같이 병행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네.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연습을 했던 그냥 패드뿐만 아니라 네. 리듬도 사실 8비트도 많이 반복해야 되잖아요. 제일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게. 그게 느낌을 낸다는 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연주를 했다고 내가 한다고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거를 진도는 그래도 조금 나가지만 네.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계속 반복해서 저는 방망이 깎는 노인의 비유를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방망이 깎는 노인은 어떻게 보면 그냥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형체를 만들었지만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정교하게. 그렇죠 그렇죠. 계속 다듬는 노래.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는 이제 끝이 있겠지만 음. 드럼은 이제 계속 그렇게 붙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비유를 하거든요. 되게 비슷한 비유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저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그 단위로 설명을 좀 드려요. 음. 그 일반 완전 취미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면 이제 메트로노미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오차 범위가 센티미터다. 센티미터. 네. 오차의 범위가 센티미터다. 취미생은. 취미생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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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술하는 사람들한테 오차가 센티미터로 난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근데 전문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게 오차가 그렇게 생겨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많이 노력을 하면서 발전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점점 더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쳤던 연주라도 그게 내공이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지 아 또 저는 발음에도 비유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를 똑같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는 누구든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십니까 이렇게 발음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녕하세요를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말을 뱉었을 뿐이지. 약간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패턴 그런 루디먼트라도 반복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루함과의 싸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되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지루하다.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전공을 하고 약간 드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루하다고 말을 하면은 저는 사실 조금 그런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러면은 취미생이든지 심지어 전공생도 지루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일 재밌는 연습은 아니에요. 이 연습 세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혹시 어떤 식으로 재미를 불러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이거는